이 괴물 오너라, 이 괴물! 밀어먹을 여긴 가수라곤, 너. 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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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... 흠... 너는... 다키를... 어째서 자이온까지... 대체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 거야?? 많이 늦었어, 이보. 자연이 이렇게 된 건, 결코 너 때문이야. 인간의... 언어를 하다니... 이렇게까지 됐는데도, 어째서 그분의 선택은 내가 아닌 너일까? 이만큼이나 증명했는데, 어째서... 그 분? 무슨 소릴 하는 거야? 흐흐흐흐흐... 둔하긴... 하지만 널 그분께 보낼 수 없어. 너의 모든 걸 파괴해버릴 테니까. 그 분은... 또, 난 여전히... 나의 모든 걸 파괴해버릴 테니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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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